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김희성 배우, 윤종신 가수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방송연기자 도조 등 20여 개 대중문화예술단체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오늘 마약 수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 이선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이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다뤄졌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이 모두 공개로 이뤄지면서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과 미디어를 향해서는 내사 단계의 보도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냐면서 개인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과 좀 떨어진 사적 대화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즉각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는 수사 대상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배우 유선균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 달여간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달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